오케이, 이정이의 케이크 교실. 오케이. 몇 단으로 할까? 진짜 크게 하자. 그러면 이거를 한 단 더 하자, 이렇게. 그래서 2단 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, 어때요? 괜찮지? 이렇게. 딸기 가득 넣어주세요, 선생님. 그럼요. 재밌겠다, 이정아. 너 되게 재밌는 놀이 하고 있는 것 같아. 언니, 요리. 요리? 자부심까지는 중에. 요리, 요리. 재밌는 요리. 요리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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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정말 춤만 잘 추는 것 같아. 아니야, 잘하고 있는데 왜. 예쁘구먼. 잘하고 있어. 이종아,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. 자기 자신을 격려하라. 이종, 사랑해. 춤 잘 추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. 맞아, 맞아. 이종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어우, 벌써 추해. 맛있지? 냄새가 맛있지, 일단? 어우, 벌써 추해. 어우, 후! 맛있겠다. 야, 저 텅텅 빈 저기 캠핑을 한 번 봐라. 우리는 8명이야. 에잇, 투, 에잇, 투, 투, 투. 내 페루소는 어디 있지? 가자, 혜인아. 오케이, 오케이. 자. 됐어, 완벽해. 예스. 어우, 좋아요. 아주 튼튼해. 땅땅해. 여기? 예스, 예스, 케이크 등장. 와우. 어머, 그 엿 같은 과자 너무 맛있어. 이 정도면 됐나? 일단 이 정도만 할까요? 네. 야, 대박 깻잎은 거에요, 이거. 더 따뜻하다. 얘들아, 세팅 다 했니? 네, 어머니 다 했습니다, 어머니. 그러면 우리 빨리 옷 갈아입자. 우리 이제 옷 자랑 좀 해볼까? 네. 우리 그거, 코스튬 그거 하는 거예요? 네. 컨셉, 컨셉? 챙겨, 챙겨. 아, 너. 나 약할 거 같아. 나도 약할 거 같은데. 다들 뭘 준비한 거야? 수우파 리너즈가 이제 이게 마지막 촬영이거든요, 공식 촬영. 이제 마지막을 좀 장식할 수 있는 파티, 우리끼리를 좀 해보자. 파티 컨셉은 큐틴 섹시. 큐틴 섹시. 저는 제가 제일 큐티하고 섹시할 거라 생각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. 아주 섹시하고 큐티하게 한번 도전을 해 봤습니다. 나 완전 큐티 섹시야, 나. 나 완전 큐티 섹시야. 큐티 섹시. 큐티 섹시. 아, 나 약할 거 같은데. 나 약해. 어, 나도 약해. 어, 야. 나한테 또 간다. 어! 아! 아, 뭐야. 어, 나만 진지한 거야? 나도 진지해. 나 정말 진지해. 나 진지할 수 없어. 아니, 이거 진지해. 진지해. 근데 이거 옷이 아니야. 옷이 아니야? 아, 도대체. 이게 완전 큐티 섹시야. 야, 니네 진짜 제대로 준비했구나? 아니야, 나 제대로 준비 안 했어.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언니, 나도 심지어. 아, 뭐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안 돼. 소문 좀 내주지. 아, 뭐 이렇게 다들 열심히 준비했어. 아, 뭐. 아, 여기서 뭐 할 거 없나? 잠깐만. 기다려 봐. 하니야. 하니야, 뭐 머리를 빨리 써봐. 머리를 귀엽게 묶어. 사과머리. 머리 구무줄 인사하라. 머리 구무줄. 머리 구무줄. 구무줄. 머리 구무줄. 어떻게 하면 좋지? 그냥 해. 어떻게 하면 좋지? 그냥 해. 왜 그래, 다들.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. 내가 뭘 열심히 해. 포트가 좀 맞은데. 맞지, 맞지. 열심히 했네. 어머, 어머. 어떻게 하면 좋지, 쟤들? 또 뭐 있나? 너무 속상하네. 이렇게 밀리니까 열 받네. 또 밀리면 열 받대. 이렇게. 입에 있는 거. 날개를 달아서. 여기. 대박이다. 멋있다. 멋있다. 언니 마지막으로 나와요? 이거 두고 있어, 이거. 아니야, 아니야. 먼저 마이크 자라서 다 해봐. 스트리트 패션 파이터. 레츠고. 웰컴 투 스트리트 패션 파이터. 예에에에에. 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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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르르르르르르. 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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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흥하면 패션. 패션하면 고흥. 고, 페, 페, 고! 고, 페, 페. 고! 과연 스트릿 오먼 파이터의 패션의 최강자는 누구일 것인가? 꽉! 꽉꽉꽉! 꽉꽉꽉! 자 첫 번째 주자! 바로! 나다! 오리! 과연 누가 나보다 센 자는 없겠지? 자 두 번째 주자! 가비! 가비 컴온! 잠시만요! 빨리 나와 민망하니까 가비! elite! 배ríaéd! 애타는 것이라. 고객님! 저희는 가비 두자입니다 이ape 방에서 wall側 dia! 총 RDT Warm! 좋은 하루 종일 여러분! Um, 가비 하이 좀 센데?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세 번째는 스트릿 패션 파이더의 맏언니 모니카를 소개합니다 렛츠고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기 나라에서 온 핑크 공듀 오늘로써 회초쇼 제발 그치길 바라며 깡초! 깡초! 오늘 컨셉은 딸기 딸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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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멋있.. 멋있는.. 멋있었어요 네 딸기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네 번째 주자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모니카님 네? 네 번째 주자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? 정말 추우시겠어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우! 여기랑 어울려요 지금 영감 받았어요 막 바다에서 돌아온 어머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인어궁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와 에리얼 에리얼 에리얼을 소개합니다 홀리뱅의 에리얼 허니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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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큐트 베리 큐트 베리 큐트 베리 큐트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고요 허니잼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빡세게 하고 올지 모르고 굉장히 급조했습니다 어? 걷는 게 조금 서툴러서 잘 봐주세요 다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이쿠야?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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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력이 어? 졸려 아이쿠 아이쿠 목소리를 잃어주세요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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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힘든데 문자 할게 알았지? 아이쿠 아이쿠 아름답습니다 되게 노력하는 만 언니들 네 멋있다 되게 다능스럽더라고요 안에 난리가 났어 자 다음 주자는 반만 되면 공에 나타난다는 섹틱 겨울 박쥐보다 더 강한 여자 어머 어머 박쥐? 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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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후 예 예 플로리 날아주셔 날아주셔 예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예 너도 추울거야 그만해줘라 예 아 추워 하하하 하하하 추운 박쥐를 떠나보내고 저희 그 다음 타자를 소개시켜주겠어요 현실 어디가 섹시고 어디가 큐티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분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네요 혜진초이씨 나와주세요 혜진초이씨 나와주세요 혜진초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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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화려한 자켓 큐티가 어디있나요? 루즈삭스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루즈삭스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루즈삭스거든요 저도 주름양말 귀여움을 한껏 뽐낼 수 있는 루즈삭스를 착용하심으로써 굉장히 큐티함을 뽐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문으로는 1초도 가만히 안 있는다는 절대 스탄이 없어 저 발가락에 미쳤어요 저 발가락에 미쳤어요 안녕하세요 아 이건 팬서비스고요 원하시는 분들 가져가세요 팬서비스 여기 전라도 핫한 언니들이 왔다고 해서 제가 또 가만히 그냥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? 자 이제 이 입김마저 시켜줄 다음 타자 소개하겠습니다 소파의 팜팜 웨이비 노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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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비 노잼 웨이비 웨이비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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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준비했는데요? 뭔가 준비했어요 나온다 큐티를 빼놓을 수 없죠? 역시 노재는 아 너무 예뻐 예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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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예뻐야돼 예사비야 바베, 예사비야 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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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준비했는데요? 뭔가 준비했어요 오라오라! 역시 큐티를 빼놓을 수 없죠? 아니 역시 누제는 너무 예뻐! 예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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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예뻐야 돼 근데 솔직히 컨셉 뭘로 알고 왔어요? 퍼트로 들어갔어요 이런 퍼트로 끼긴 해요 확실히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이상하지? 사실 이렇게 가는 게 맞긴 한데 뭐라고요? 뭐라고요? 키티 섹시야 키티 섹시 키티 알겠습니다 자, 노제님! 마지막 참가 주자를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? 스트리 패션 파이터의 파이널 주자 뭐라고요? 전 이름이 뭐야? 감정 기복이 좀 심하신 근데 곤충이라고 해도 돼요? 곤충이잖아요 그 여자 감정 기복이 심은 곤충이라고 말해야죠 곤충도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지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했습니다 리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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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그렇다 그냥 봐 확실해 다 이유가 이겁니다 확실해, 확실해 네 나라 올라, 나라 올라! 나라 올라! 와! 와! 너무 맞다, 너무 맞다 너무 맞다, 퍼터플라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? 와.. 나비야 나비 멋있다 아름다운 몸선을 살리되 화려함은 빼줬지 않을 그녀의 패션 이게 진정 투픽 세트죠 네 맞아요 지금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와 진짜 슬퍼 몰라 강정기복이 심해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야 기분이 안 좋아 이제 곧 날아오르실 거야 날아오르실 거야 근데 네가 제일 멋있어! 용기를 얻었잖아 그럼 어디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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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오늘 네가 짱이야 네가 최고야 네 빅토리아 시크릿에 어떤 런웨일 하나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려요 이 화려함에 겹치는 아 굉장히 영감이 영감인데 굉장히 영감을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게 막 다 나온 전태 나비예요 전 나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진짜 다 가지셨네요 진짜로 진짜 이런 거에 노력 진짜 안 했는데 굉장히 노력하셨어 굉장히 노력하셨어 최선생 다했어요 다 같이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저희 스트릿 패션 파이터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아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아 왜요 아 아 뭐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미쳤나 봐 아니 이건 기다렸다 다 끝날 때까지 아 지수없지 아 이거 준비했어 이런 거 또 언니 아 히히 자 그럼 우리 귀여워 저희 파티하러 갈까요? 좋아요 네 파티하러 와요 파티하러 와요 이제 여러분 추우니까 일단 옷을 입고 나옵시다 네 너무 추워요 옷 입으시다 이제 얼른 옷 입고 합시다 끄는 옷 입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